광주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13일까지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포에서 경품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크리스마스 할인 행사로 24일에는 20% 페이백을 25일에는 2천원 할인을 진행하고 경품 행사는 오는 25일까지 2만원 이상 주문고객 3명을 추첨해 1위부터 3위에게 애플워치, 갤럭시 버즈, 공기청정기를 지급합니다. 또 연말연시 행사는 오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광주공공배달앱 공식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새해 소원을 적어준 30명을 선정해 배달앱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광주공공배달앱을 이용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위축된 소비가 활성화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1월 9일부터 13일에는 직장인과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천원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공공배달앱 위맥포우로 착한 소비를 하며 따뜻한 연말 보내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 이 2020년 8시까지는ber